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까지 갈 것 같 squishy 할 때 잘해서 뇌물로 헹궈을 되는 겁니다 뇌문을 좀 헹궈서 하고 이랬는데 저한테 지금 분학부가 분학위 중 청장이 TK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저는 머리는 갔는데 박근혜를 전직으로서 명인들을 조금씩 달려가면서 TK 보수 자력들에 시간을 좀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고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 잘 살아 박근혜, 처음에는 박근혜와 최순실을 분리하려고 하다가 아이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니까 이제는 박근혜와 보수 권력을 분리한 거지 그래서 그때 뇌물을 넣어놓으면 박근혜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패범죄로 이렇게 조사도 안 받고 재판을 기다리면서 대통령이 이제 할 수가 없거든 진술 다 받아가지고 덥고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저거는 뇌물로 역진무당도 하니까 그리고 이제 특허가 무처로 넘기면서 검찰은 이제 이거 할 만큼 했다는 척을 했지 택시를 하는 거 아닌가 그냥 이 상황이 됐으면은 검찰에 가서 적극적으로 해야 돼 그리고 야당에다가도 이거 우리 제대로 수화할 테니까 특허 문문하지 마라 하는 거 다 알아 이거 여기서 이거 안 끝나겠는데 난 그거 벌써 재단 법인을 다 보니까 그림이 쭉 그려지는 뜻이야 뇌물을 재단 법인을 받았는 거야 원래 재단하는 사람이야 직업이 원래 재단 운영이잖아 뭐 유경인회담, 영연대회담 뭐 이런 거 해야 돼? 직업이 원래 직업은 원래 재단 아니야, 재단 공개하지 마세요 재단 말이야 그래서 막 송희형이 가지고 흔들어 대는데 이게 이제 내가 만약에 이 여권이 전체적으로 붕괴되는구나 딱 싶으면 청와대 민정석출하고 조선일보가 싸우면 저건 그냥 붕괴된다, 붕괴를 말하거든요 그냥 저기 대통령이 나서는 딱 조정을 해야 되거든 사람들은 오병호가 천하의 나쁜놈이라고 하는데 글쎄 김기춘에 대해서 그런 평가 내리는 건 나도 그 사람 잘 모르고 유신 때 중앙정보로 수사업자 사람이 고문도 많이 하고 했다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서바이버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나는 대한민국의 실망스러운 부분이 오병호는 어떻게 하다가 저팔에 뛰어가지고 아까운 사람이야 그 철에 내려오라고 전달했을 때 그때 내려왔으면 지금까지도 안 왔을 텐데 박근혜는 멀쩡했지 박근혜는 멀쩡했지 저게 고용 때 이성환이가 최초의 제보자들 아니야 걔들이 조선일바랑 청와대랑 싸우는 걸 보고 조선에다가 준 거야 저 싸움이 신속히 종결됐으면 못 졌어 왜냐하면 저건 최순실의 인연이 아주 마음에 안 들고 큰 년이라고 생각해 내가 한번 조져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인원들이 워낙 세니까 조금 더 있다가 정권 말기나 돼서 꺼냈을지 몰라요 근데 저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조선이 궁지에 딱 몰리는 것 같으니까 추가 보도가 쫙쫙 안 나오잖아 문재인 정부는 자기 정부에서 대통령을 부속 질러한 게 아니잖아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속했다 현장에 불안이 많지 그것도 사실은 큰 조항이 잘못하는데 특검 수사기관을 연장 걸어주고 검사 파고를 늘려주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장 처리를 특별 검사 가게 하고 있어야 돼 겨울을 검찰을 홍보하는 것 자체가 내가 만약에 공안 이런 것만 해봐가지고 그런 검사 사건이 법정에 가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만 해봐 나는 확셈이 없는 것